아이쿠 뭐예요? 아이씨 이거 맞았네? 와 아... 그냥 갈걸 야야 지구가 없다 이거 아이씨 너무 맞고했어 야 나 빨리 구해줘 오케이 아이씨 아... 너무하네 아멘 아니 저 살인마가 이렇게 못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반 캠핑 내가 따돌려 따돌렸다 오케이 따돌렸죠 아 저 위에 아 있구나 아예 멀리 가버려야지 저 살인마가 좀 못하지 않아가지고 오면 바로 쬐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건 좀 멀어서 어 바로 그랬네 옆으로 끌리는 동안 바로 또 아 내가 가겠네 으흠흠흠 저거 굿도련덴 아깝네 저거 굿도련덴 아깝네 지금 아 구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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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 그러니까 너 수리가 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하나 좀 돌리고 있는 것 같군요 끝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뜨끗 역시 느낌적인 느낌이 맞았쥬? 뭐 여기 아니야? 쟨 또 왜 쓰러졌어 아 일어났네 나이스 저쪽 문 열어야겠다 일단 문을 열어놓는 자금을 해놓고 가는 걸로 구해주긴 구해줄건데 구해주긴 구해줄건데 기대할 친구야 아 얘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탈출 이정도면 뭐 저는 잘했죠 그죠? 발전기도 두개는 돌리고 문도 열고 쟤도 제가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유인하는 동안 이제 같은 편은 이제 다른 쪽 가서 또 열겠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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